오늘 뭐 만들게 하는건데요? 막걸리 컨텐츠를 가장한 똥님의 하고싶은거 하기 막걸리 잡쌀 이기로 늘어 이거 쌀눈이 안 부서지게 한 명으로 잘 섞어가지고 씻으라고 했어 잘살 흰 물 투명, 투명물 투명물 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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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가루가 나오는데 원래 이런거야? 응 투명 투명 오! 이건 그거같다 미숟가루 도로가 한 번 Paul 고춧가루 감기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우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소금을 만드는 식당을 준비하였습니다. 지금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비행기 시작입니다. 후추 후추 진짜 맛있다 고추 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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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밥을 흔들어가지구 주문을 걸어줘 그.. 그놈의 주문 그놈의 주문 주문 걸어줘 맛있어져라 아니 그거 말고 다나카상이 하는거 그건 안해 그거 재미없어 이스트녹 어 쟤네 어? 쟤네 냄새가 어때? 큰 냄새 쌀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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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포에서 그림 펴지는 가리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감이 보입니다 이건 가장 정교하죠 네 반대로 생각하면 워낙 정확하게 식물 방에 막걸리를 가방으로 막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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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차 이제 이제 발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4일차 막걸리 상태를 볼게요 오늘은 22일 수요일 5일차 입니다 4일차 보소되기 한참 20일 10일 5일차 오늘은 22일 설탕은 고유빵 닭 하는 물건 퇴원 넣고 퇴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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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룻 붕허 바 퇴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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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뜨거워 맛있다 우리 먹을 거 좀 살걸 그랬나? 두 개만 넣어 딸기로 이행씨 딸 딸바보 기가 찬 우리 미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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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이는 이 색깔이야 안 느껴질 것 6일차 딸기랑 바나나를 넣고 섞으니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1일차 2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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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야 이거 다 붙는거야 지금? 지금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? 응 맛술도 짜고 있어요 약간 촉감놀이 하는거 같은데? 응 그런 느낌 이만큼 나왔어요 와 별로 안 맛있다 왜 갑자기 뒷걸음이 말을 해줘야지 이제 막걸리 만들어봤는데 맛이 어떻다 해줘 막걸리 맛있다 다음에 또 만들건가요? 응 여기 봐봐 몇개야? 한개 한개 하면서 두개 펼치면 몇개예? 두개 아 네개야 펼쳤나? 두개 두개 세개